배추를 자르는 찌개 배추 그럼 배추로 물김치 담그려고? 우하고 섞어서 우하고 배추 배추가 진도에서 온거야 진도꺼라 배추를 삶아서 나물에 묶으면 씻기는 쉬운데 아깝지 않아요. 배추를 하나하나 씻어야 해요. 배추를 깨끗이 씻어야 해요. 배추를 깨끗이 씻어야 해요. 김도 꺼라. 맛있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씻어주는구나. 무랑 콜라비도 넣는구나. 싹 깎아가지고 절적하게 썰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리요리 씻어야 해요. 작게, 길게. 이렇게 길게 써놓은구나. 재료들을 다. 콜라비. 콜라비 네. 콜라비. 좌측. 소긍으로 간을 맞춰야 해.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되.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해서요. 소금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간에 맞춰있다. 우후에서 나오는 물이랑 다. 이거 쓸 만큼 이렇게 져여놔. 배추도 길게 썰어주세요. 배추도 길게 썰어주세요. 배추도 길게 썰어주세요. 한 컵 더 넣어주세요. 배추도 길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익으면 맛있잖아요. 양파도 배추있는데 같이 썰어주세요. 양파도 익혀주세요. 이런거 안 갈고 그냥 썰어놓아요. 다음은 색이 변하지 말라고 절일때 같이 섞어주세요. 배를 갈면 국물이 탁 타보지 않으세요. 배를 다 갈면, 아 그래서 통째로 넣는구나. 배는 배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요. 그래서 이제 색이 안 변하게 절이는구나. 거기에 소금을 좀 뿌리고, 생각하고 마늘도 가는 게 아니라 이대로 넣어서 우려내는구나. 이것도 탑탑해져? 갈면? 그럼. 탑탑해지지. 매실. 여기다 넣어야지. 국물이 많으니까. 두 개 넣었어? 다 넣어? 응. 어느 정도 절이다가. 이것만 살짝 절어지면 이제 새우젓 달고 밥 달아서 이제 다 먹으면 돼. 이렇게 섞어 놓고. 쪽파도 길게 썰고. 보리밥이에요. 보리밥. 자꾸. 음. 그걸 갈아주는구나. 풀 대신. 젖국. 젖국. 응. 열책져. 열책져. 갈아주고 밥이에요. 갈았어? 응. 응. 이렇게 여기다 부어. 응. 이렇게 국물을 이따 헹구는 아마. 아 좀 헹궈서 써? 응. 응. 어차피 국물을 넣어야 되니까. 응. 이거 두 개야잉. 응. 물이. 응. 두 개 들어간다. 파를 넣어야지. 파. 파. 응. 이제 들어갈 것 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섞어주고. 섞어서 이제 그냥 담으면 돼. 간은 봐야지. 간은 봐야지. 어. 그냥 맞을 거예요. 여기다 뿌려 놓은 소금이 있어서. 그래야지 여기다 섞어. 응. 이제 절여진 배추도 섞고. 응. 요리 담아야지. 소금. 고추. 고춧가루. 소금. 소금. 아까 두 개 세 개. 응. 네 개가 들어갔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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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굴라고 거기다 넣었구나. 물이 6개 들어가는 거네? 6개 그래도 안장기네? 안장기는 7개 7개 그러면 간을 또 맞춰야 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간이 될 것 같아 자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고? 응 쏟아물이라고 하면 뭐 쳐지? 지금 8개 들어갔지? 물? 응 됐어 이제 다 치웠어 응 그거 꺼지면? 응 30분간 절였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구우라고 떠먹기가 마침 맞아 응 아주 맛있겠다 아 이게 한 3일 됐나? 요즘 5일 나도도 안 익어 아 이렇게 해서 뜨면 맞아 간이 맛있게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 물김치? 물김치 물김치를 한번 또 먹어봐 응 국물이 짭 아주 덜 익었어 음 맛있네 근데 살짝 짭짤하다 좀 더 익어야 되는구나 베트롯 먹어봐 아주 달콤한 배추가 달아 맛있네 상큼하지? 상큼해 응 맛있게 금방 해도 맛있게 응 옷을 줘야 옷을 줘 응 theat yog 하필 저 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